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통 혼란스러운 전국이 있죠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비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임실군 직원이 군청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역사회에 큰 파정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보도주작국 송승민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실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임실경찰서정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에 임실군청 공무원 49살 A씨가 간부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문자로 지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어떻길래 그래요? 사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숨지기 며칠 전인 지난 8일에 지인에게 자신이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차 안에서 도망쳤다는 내용과 함께 가해자의 직책을 문자에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폭행에 대한 대충 전반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지 날짜나 시간 그리고 정확한 장소 등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리고 문자 내용 중에 숨진 A씨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해당 간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돼서 무척 힘들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문자에 담긴 그 내용 때문에 해당 간부가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금 추정 또는 특정이 되는 이 사람과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문자에 들어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내용, 이름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A씨가 생전에 이런 상황을 주변에 좀 알린다거나 상담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다, 풍문으로 처음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간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해당 간부 B씨는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같이 근무하거나 모임을 한 적도 없으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 숨진 A씨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혹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억울해 죽겠다면서 결백항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나 임실군청 등에 따르면 A씨와 간부 B씨는 1992년 6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임실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근무제가 겹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3개월 동안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요? A씨는 할 말이 없다, 모르겠다, 왜 자신이 지목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유족 측은 해당 간부를 고소한다는 입장이라면서요? 유가족은 취재진에게 성폭행 때문에 힘들고 창피해서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또는 이러한 내용을 목숨을 끊어가면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조만간 경찰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때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이 사건은 지금 유가족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혐의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호소 문자를 받은 지인을 어제 저녁에 참고인 신분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혐의점이 나오면 그때야 정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임실군 차원에서도 혹시 후속주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성폭행 피해가 어떤 혐의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실군은 경찰의 수사를 우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A씨가 말한 성폭행, 시점이나 장소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어서 경찰 수사도 또 난항에 정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송승민 기자였습니다